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저희가 방금을 보려고 했던 분이 뭐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진짜요? 스테이씨 즐거운 시간 맞아요 윙크봉도 많이 보이고 윙크봉이 보이는 김에 우리 한번 함성소리를 둘러볼까봐요 좋습니다 오늘 스테이씨 봐서 너무 좋다 하나사람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네 오늘 진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이랑 정말 많은 분들이랑 함께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곡으로 준비해볼까요? 네 저희 다음 곡은요 제이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최신에 활동했던 곡인데 여러분들 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아세요? 그리고 같이 불러줄 수 있겠다 그쵸? 그럼 드리플 마운가 드리플 마운트 드리플 마운트